가다 오다 라는 뜻의 상 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来,去,到, 어디어디来,到, 어디어디去 라고 쓸 때 상 을 대신 쓰는 거죠. 일상회화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것은 화장실 가다에 제일 많이 쓰입니다. 화장실 가다에 제일 많이 쓰이는데 거기에만 쓰이는 건 아니고 아무데나 다 쓸 수 있습니다. 사람이 온다면 장소 처리하는 것도 기억하시고요. 오래 헤어졌던 연인이 만난 겁니다. 그럼 다시 돌아올 건가? 돌아올 거야. 그럼 가 봐. 다시 돌아올 거야. Я embracingiau 앞으로도 갈수록 돌아다니다 나 갈수록 갈수록 나는 갈수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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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문에 갈수록 갈수록 나 갈수록 내가 제일 처음 본인 결혼한 첫날에 우리 집에 오면 내가 좀 부끄럽다 요구시 매일 나이고 안아본 것도 아니잖아 나 부이 양 그건 다르지 너 rail가 있겠다 제가 처음iral 사 왔 red 이ziehen able Kait 놀러 가슨 그א 이상할 복 날짜로 감사드립니다 여기다els 나고 싶으니까 우리 집에 오면 나고 싶어 내일이 오지 괜찮아 나고 싶어 제대로 된 삶아 뭔가 나고 싶어 다른 겁 passionate notify 목연 불법 내게 assault Atlas 내 willingness 나는 그거는 подход지 나는 나 tigers Smart 내가 제일 fundingNo oggi 하고 다른 나미를 들고 나는 것 같다는 pentru 나는 아니면 내가 절으로 nearly Odín 나는 넌 addictive 나는 당신 첫째는 오이 Nepal아 군리에 別 여ik 나는 당연히 너무 나는 یہ 내 기분 human 두 Cream 나는 bars î 상날 어디 간다고? 마다이프? 마시성의 의사? 부시 마다이프. 마다이프가 아니고요. 시 마을다이프. 몰디브요. 신혼여행을 간다고 하는데 아버지가 잘 못 알아들은 상황입니다. 선을 보라니까 딸이 안 본다고 해서 엄마가 화내는 중입니다. 그렇게 선을 안 볼 것 같으면 네가 믿을 만한 사람,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만나가지고 나한테 보여줘라. 네요. 없지? 너의 활동 범위가 너무 작고 너무 고정적인데 어디 가서 남자를 찾겠냐? 어디 가서 찾냐? 라고 할 때 종종 상날找 라고 얘기하니까 통째로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. 응? 나의 공유가 너무 작고 찍으며, 잘 Caribbean Monday, 이렇게 road 간축이 올라가 Impens수는 없습니다. 진짜 신혼여행을 보통ili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iani하는 공유가 너무 작고 애 turkey electronic動画이 소중위하고 있을 bits섰습니다. 재혼을 좀 하려는데 남자 쪽 딸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?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?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? 요 며칠 당신 집에 안 가도록 할 테니까 가세요 나는 또 일해야 돼요. 고맙습니다. 아니 내가 왜 너한테 설명하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. 아니 내가 왜 너한테 설명하고 변명을 해야 되는데. 한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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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베랑 어머니야 여기 사 Eva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와 다가 여기 여기 사이 친구가 직장에서 징계를 받아서 회사를 못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나 있는 데로 알아 우리 카페로 알아 글이나 좀 쓰고 창작 좀 하고 그러면 되겠네 좋다 그럼 되겠네 여기서 커피 마시고 소설 쓰고 그럼 되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자측 엄마가 보기에는 이 둘이 너무 수준 차이가 나서 안 될 것 같다 라는 얘기를 전한 거예요 화장실 가다의 동사는 거의 상을 쓰니까 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가 봤을 때 나 먼저 사진내리기 그.. 그 너는 어떻게 봤을까? 내가 봤을 때 내가 먼저 사진내리기기 그.. 그.. 너는 어떻게 봤을까? 내가 봤을 때 내가 먼저 사진내리기기